자 2019년 개정판 스눅 라이트 테스트 13번 디지털 혁명이 가져온 변화 그래서 changes of digital revolution 이란 소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take 명령문으로 갔죠 take a close look take a look 이죠 그러면은 면밀하게 쳐다봐라 자 look at 전치사구요 컴퓨터 칩을 sometimes 가끔씩 자 너는 you will lotus 동사 번역으로 알아차릴 것이다 그래서 타동사가 들어갔어요 뭐뭐를 알아차리다 그래서 대전체가 해서 목적으로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까지 가로 항상 이걸 안다듬어 내가 맨날 부족하다가 그래서 이렇게 이 대전체 사실 무슨 목적어의 대주어 동사의 완벽한 문장의 목적어 자 isness 지시대명사가 순서문제로 돼도 바로 우리가 찾을 수 있게 컴퓨터 칩이죠 자 그래서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말고 컴퓨터 칩은 닮았어요 자 댄스 시리 밀집된 조밀조밀한 도시를 이 미니어처 사이즈 자 perhaps 아마도 자 이 컴퓨터 칩이 의미상의 주어였구요 심볼라이징은 본연의 성질을 나타내는 현재 분사의 능동의 뜻 이 칩이 상징을 하는데 자 우리의 움직임을 자 터벌드 에벌모어 컴팩트 하면은 계속해서 더 조밀해지는 그리고 상호작용의 세계를 이걸 보면 우리가 아 세계랑 비슷하네 이런 느낌 자 같은 방식으로는 누구랑 자 그러면 여기서는 컴퓨터 칩과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 됐 어 그래서 앞에 나오는 선행사가 왜 이니까 여기서는 대시 어 하우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관계 부사 완벽한 문장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칩들이 자 인크리징 증가시키는데 힘과 힘을 증가시키는 거와 마찬가지로 자 바이아이 엔지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의사소통의 경로를 예를 들어 아꼬 우리 컴퓨터 뭐 cpu 같은거 보면은 어 맨 나노 공정 뭐 10나노 공정이 인텔이 쓰고 있다면 지금 뭐 라이젠은 7나노 공정에서 나노 공정이 더 조밀해 줄수록 어 의사소통 이랑 뭐 뭐 컴퓨터 칩의 프로세스에 아 전력이 라든가 호 효율성이 증가해서 더 빨리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된다 이런 느낌 자 같은 방식으로 저 우리는 알 승이 보는 중이에요 목적 중 이다 더 힘인데 저번 디렉트 직접적인 사람에서 사람 간의 의사소통을 어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클래스 서면 은 에서는 붕괴 인데 또 전통적인 뷰로 크라리 가게 아케이스 하면은 관료주의 계급 제도에 까 이런 전통적인 사회 구성 방식이 바뀌는 거 왜 기술 발전에 의해서 이것을 목격 중이다 자 그래서 이까지 봤을 때는 뭔가 나쁜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뒤에 보면 이것이 프리 시켜요 해방시켜요 뭐가 디스가 바라는 것은 사실상 쭉 올라가서 더 많은 의사소통의 경로가 우리를 해방시키는데 자 투 그래서 프리 a2 커뮤니케이트 하도록 그래서 프리 a2b 구조인데 어떻게 봐야 되냐면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 앞에 나오는 목적어를 수시켜 주기 때문에 오형식으로 봐주는 게 좋아요 해방시키는데 여기서 투는 메이드 뜻 정도 우리가 아마도 뭐뭐 할 수 있도록 이런 뜻이요 자 아마도 의사소통 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자 그리고 더 프로파운드 하면 더 깊은 방식으로 또 심도 있게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예시에서 이게 더 좋은 건지 설명을 해주죠 100년 전에는 퓨는 부정어 자 그러면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나라 밖으로 해외여행이죠 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자 오늘날 몇몇의 아이들은 자 심지어 뭐 아이조차도 이런 느낌 가지는 데 더 많은 친구들 전세계 예전에는 못 나갔는데 이제 기술 발전해서 그냥 안방에서도 전세계 친구들을 만든다는 느낌으로 좋다는 말이죠 자 that 목적격 관계대문사 they have met 에서는 목적어 생략의 목적격 관계대문사 자 그들이 만났던 자 만났는데 실제로 만난 건 아니고 be야 통해선데 인터넷을 통해서 자 된 데이 둔 아까 전에 미트라는 일반 동사 대신에 쓰였죠 그래서 데이 알쓰면 안되겠죠 여기서는 자 인데 로컬 그들의 지역 이웃지역이나 혹은 학교보다 더 많은 뭐 세계의 친구들을 가지고 있어요 의사소통을 통해서 자 이것은 왜냐면 데이가 해서 말하는 것도 여기서는 잘 봐야 되는게 아까 전에 썸키즈겠죠 이 아이들이 자 have grown up 성장했기 때문에 with technologies 기술인데 interactive 상호작용적인 의사소통에 자 그 다음에 데 생략 됐고요 우리가 never imagine 하는데 무언가를 우리가 상상하다의 타동사의 목적어가 생각되고 목적격 관계대문사 생략 자 그래서 다시 보면은 자 여기서 상호작용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우리가 더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게 됐다를 우리가 해방시켰다는 느낌으로 썼고요 자 여기서는 다시 자 직접적인 사람과 사람의 의사소통은 기술 발전을 통해서 가능했다는 것을 두 번 집어 줬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 소재는 디지털 혁명이 가져온 변화는 우리가 의사소통 분야에 있어서는 전세계적으로 해방되지 않았을까라는 The changes of digital revolution 이란 소재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Sayo Larry How Much There Howили programming Big When We